요즘 채권추심 전문을 표방하는 변호사들이 많아졌다고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좋은 채권추심 전문 변호사를 고르는 기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채권추심을 해본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둘째, 채권추심 업무를 신속하고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역량이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보십시오. 셋째, 진정으로 채권추심 업무에 전문화되어 있는지를 꼼꼼하게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보면 채권추심 전문 변호사를 내세우고 광고하면서 이를 통해서 실제로는 채무자들의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 업무를 주로하거나 채권추심을 하는 채권자에 대항해서 채무자 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채권추심을 광고의 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불과할 뿐 진정한 의미의 채권추심 전문 변호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채권추심의 모든 업무를 변호사가 혼자서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업무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화된 인적, 물적 시설이 있어야 하고 장소적으로도 의뢰인들에게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곳에 사무실이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에서 볼 때 저희는 국내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채권추심 전문 법무법인이라고 감히 자부할 수 있습니다.